고양시 우수특선물만 털털털어 소개하는 털털털업 홈쇼핑 무대의 고양고양이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꽃의 도시의 고양이 품격을 높여주는 명품고양장미 이게 그냥 장미면 고양장미는 티오피야 고급미 뿜뿜 미친 아름다운 품어내는 고양장미 고양장미 뭐가 다른지 모르겠단 고향 지금부터 고양고양이가 알려드릴 거야 고양시는 산 좋고 물 좋고 서울이랑도 가까워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재배단지가 있던 고향 스마트 농법으로 온도, 습도, 통풍, 자동체허, 습식 유통으로 오래가는 신선한 장미 배달 현미경 검사로 예쁘고 품질 좋은 고급 장미만 출하한다고 너무 예쁜 고양장미,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닌 고향 도도한 매력의 빨간 장미, 달콤한 색상의 노란 장미 여리여리 소녀감성 하얀 장미, 가시 없이 부드러운 분홍 장미 취향 따라 종물별로 딱딱 준비되어 있단 고향 썸남 썸녀의 마음을 훔치는 고향 장미 활용법 고백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에 별로인 고향 사과를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던 고향 그렇다면 해결 팁, 고향 장미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괜히 분위기 잡고 싶을 때, 그냥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달라진단 고향 품격 높여주는 인생템 일단 들기만 하면 사랑받는 고향 장미 고향고향이가 추천하는 명품 장미 여러분도 고향 장미 한 다발로 예쁨 받아보시는 고향 안녕 twist 쇼 루yi 누를 ew itt